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삶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에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등에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주제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부터 그건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는 주제와 목표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높이 세워놓은 어떤 성공이라는 가치관을 바라보게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보다 더 높이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순종과 섬김이라는 이 가치관 이 가치관을 향해서 삶을 다듬어가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상이 섬김과 순종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속히 돌아보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아직 나는 젊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을 무가치하게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사는데 내일 변화될 리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했을 때 우리의 그 애쓰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올바른 목표를 향해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을 11가지로 정리하여서 예수님처럼 실천하며 살아가자고 공고하는 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독교 고정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할 때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항상 침투하셔서 지금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책에서 소개해 드린 책의 머린말이 제 마음을 참 와닿아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신뢰장식을 좋아하신다 하나님도 신뢰장식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신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한동안 거하시게 해보라 그 마음은 변하기 시작한다 상처의 초상화가 은혜의 풍경화로 바뀐다 분노의 벽은 무너지고 불안한 기초는 든든해진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씻어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실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으신다 당신을 바꾸기 원하신다 당신과 나야 안락의자와 냉장고만 있으면 촉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궁전에 못 미치는 처소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소유한 그분의 집이다 하나님은 비용을 아끼지 않으신다 적당히 대충하지 않으신다 마음을 개조하는 작업은 늘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목수 하나님이 선반 몇 개 더 얹으실 때에야 당신도 의의 없겠지만 그분은 한쪽 벽을 완전히 허물기로도 유명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아주 큰 뜻을 품고 계신다 완전한 회복을 꿈꾸고 계신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맥스 루케이더는 새로 집을 이사할 때 자신은 집에 그냥 소파 하나 냉장고 하나 그냥 이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인 이 대날린이라는 부인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뭘 하냐는 거냐 장식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아내가 집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보는 시각임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바뀌기를 원하는지 진단하고 지금도 점검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는 내면의 수많은 갈등과 뭔가 모를 아픔과 상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건 해결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이 예배의 자리는 그걸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꽁꽁 묶어놓은 것을 풀어 헤쳐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옆 사람에게나 또는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지체에게는 내어놓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토록 수많은 걱정과 문제를 혼자 떠안고 살아가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나 스스로 지금 맡고 있지는 않는가 그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맞지 않아서 나는 실망하고 돌아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서도 이전과 전혀 별반 다르지 않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의 내면을 다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은요 적당이라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적당히는 매우 보기에는 적절하고 되게 안전하고 좋은 의미 같지만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나의 통치의 대상이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해 드리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충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지극한 관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직접 잡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 계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내 삶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그 무언가로 인해 막혀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교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힌 채 방치되어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이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향하여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절 끝에 기록되기를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두루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나마 잠시나 왕노릇하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에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귀신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저희는 2절밖에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의 절망의 종착력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육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과도 같은 삶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제압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결박을 해도 다 끊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밤낮 할 것 없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삶이에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6절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인 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자 한 가지는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 마귀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 표현은 로마식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 당시 로마의 통치 시대에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 제우스에게 했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귀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은 꿇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교묘하게 속이는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엄청난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지금 마귀는 자신의 마음에 진정성 있는 경배와 찬양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제우스에게 고백하는 고백을 예수님께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음 표현 때문이에요 무엇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인 나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고백하면서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렸어 당신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내 일에는 상관하지 말아달라 이 요구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해도 모자랄 마당에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꿈꾸는 삶은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삶과 다릅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역사하셔서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사람의 몸에 거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일그러뜨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 파괴된 관계를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관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몸에 거하면서 한 사람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지금 마귀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속에서 지금 즐기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발 간섭 좀 그만하세요 맹세하세요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차지한 영역에 더 강한 존재가 왔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위약감을 이 마귀는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이상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죠 자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이 뭐래요? 군대라고 해요 군대 자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아시죠? 그게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군대예요 군대 성이 군시요 이름이 대가 아니에요 군대 이 군대를 헬라원으로 보니까 레게온이라고 하는데 이 군대 규모로 따지자니까 한 군단이에요 군단 얼마 정도나 될까요? 3천명에서 6천명 되는 군단 사이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귀신이 대답한 의미는 뭡니까? 이 사람에게 수천의 귀신의 무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수천의 조직으로 구성된 이 귀신을 홀로 상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루하루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말씀의 잣대로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나 자신은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우리와 가까워야 해요 항상 말씀이 우리 옆에 붙어 있어야 해요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성경학교를 하거나 또 수련회를 하면 그냥 밥 안 줬습니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우리 청년들 계시죠?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수련회 갔어요 맛있는 카레가 나왔어요 수련의 상징은 카레 아닙니까? 카레를 이렇게 주면서 그냥 주면 좋은데 뭘 하나 시켜요 뭘 시킵니까? 말씀 암송 이거 안 하면 밥 안 줘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주겠지 그래도 주겠지 선생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몰래 몰래 주겠지 안 줘요 말씀 배웠어? 시작 하다가 떠듬 떠듬 한 글자라도 틀리면 탈락 맨 뒷줄에 가서 또 섭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한 끼를 굶어서 이를 갈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할 때 그때 시험에는 뭐 다른 건 다 공부해도 돼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성경 말씀 200구절을 외우는 거였어요 이거 외워야 신대원에 들어가요 여러분 신대원 들어가서 쉽지 않습니다 200구절 외운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이 다섯 갠가 일곱 갠가를 무작위로 내요 그러면 써야 돼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 이야 그래요 이야 예예예 이 정도 해야 박수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 해야 우우가 나오고 제가 요즘 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안 하니까 우우 할 일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신대원 입시 때 이 200구절을 외우고 계속 외우고 다니니까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막 죽겠어요 저도 막 힘들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또 외워야 되니까 길을 가도 외우고 밥을 먹으면서도 외우고 자기 전에도 외우고 꿈속에도 말씀이 나와요 그 정도로 하니까 여러분 제 삶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뭔가를 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겠다 싶은 일을 할 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게 그리고 아이디어를 너무나도 많이 주세요 말씀이 그냥 꽉 차 있으니까 수만 가지는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고 그냥 한 다섯 가지 그 정도의 정말 깊이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저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209절을 외웠지만 제 삶이 바뀌고 아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부르셨어요 가르치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초한 기반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심 안에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담긴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너무나도 큰 복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겠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이들이 서술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놓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 오늘 거라사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거 뭘까요? 꼭 거품 물고 눈이 돌아가고 몸을 떨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이것만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부에 있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항상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거부하는 거 배격하는 거 이걸 간섭으로 느끼는 거 내 영역을 방해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주와 동행하기로 힘쓰셔야 해요 그것이 내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더러움과 속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마귀라는 존재예요 이 마귀는 너무나도 끈질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내일까지 졸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성실하신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항상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항상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새 속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집요하고 이 조그만 비틈을 놓치지 않는 아주 치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흠집이 있는 마음 누군가의 틈이 있는 마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마귀는 한 군단 한 수천의 군대를 조직할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고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 삼켜버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셋째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 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 믿지 마십시오 철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조건 물으십시오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로 이양하십시오 내 기준과 내 지식은요 결국은 고착화되기 쉬워요 굳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고착되고 굳어버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여러분 우리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엎드리신 것처럼 해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대충이 없습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내가 적당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적당히 뭔가 내가 만족할 만큼 부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 글쎄요 하나님은 적당한 예배를 애초에 원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 좀 가만히 두세요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이런 마귀의 습관 마귀의 습성을 철저히 깨 부수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배 게을러지게 하는 거 말씀 보기를 게을러지게 하는 거 기도하기를 게을러지게 하는 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진실함을 담아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에게 그에 걸맞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의 벽에 지금 이미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언제고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를 고치시고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일도 하시냐 그 벽을 다 무너뜨릴 때도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히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과감하십니다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적당히를 강조해요 계속 적당히 적당히 야 살살해 이러한 나의 문제를 스스로 문제없다 여기도록 항상 종용합니다 설령 문제가 있어도 표면상 괜찮아 라고 계속 꼬드겨요 책임져주지도 않을 거면서 희망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내일 해라 남들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한다 남들도 너의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일단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의 시간을 계속 빼앗고 존먹어요 우리가 영원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의 벽에 금이 가도 마음의 성전에 금이 가도 물이 새도 괜찮다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들린 한 사람의 이 절망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가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는 엎드렸지만 결국 그 마귀는 그 권능에 의해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냥 죽기 싫으니까 돼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뒤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들의 반응과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또한 메시지는 여러분과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강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혹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랐어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침이람이 곳곳에서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어요 오직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살아야만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데 시간을 드린다는데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설계해가는 사람이야말로 세속적이고 더러움과 대항하여서 싸우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귀신에 사로잡혀 거룩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더욱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세상일에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고 목표하는 바가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의 삶의 태도와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결단을 늦춰서는 안 돼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가장 완전하신 분인데 가장 온전하신 분인데 그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소리를 못 들으시겠어요? 꼭 여러분이 입술을 외쳐야지만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왜 확신을 못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아 진짜 무겁다 이거 경험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때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함께 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짐이 가벼운 거예요 이 짐이 쉬운 거예요 지기가 하나님 다 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날마다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손을 놓으십시오 내어드리세요 내어드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시도록 때로는 여러분이 구축해놓은 거 다 깨부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때로는 조금 아프지만 그거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더 예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그거 방치해놓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해서 세워나가시려고 우리에게 가끔씩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도 빠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교회로 살아가자고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면 외롭습니다 고독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참을 때가 많아요 참아야 할 때가 많아요 진리를 수호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장식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존경하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중심대를 잡아주시고 내 마음에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시간을 쏟아내는 그래하여서 마귀의 습성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택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